오늘의 주제는 7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홈디포 실적 공개입니다. 이번 주에 물가가 발표되는데 연준이 2%를 잡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처음에 선언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 연간 물가 상승률 2%로 가려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아서 그때까지 만약 미루면 지금 이거 온팡 파월이랑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해리스가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연준이랑 파월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해리스는 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왜 건드리냐고 하는데 트럼프는 아주 무지막매하게 모든 것을 다 자기 지도에서 뭘 지어버리고, 어떤 나라를 지도해서 지어버리고 어떤 기관을 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대법원이고 다 자기 맘대로 해버린다고 하니 FRB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 그리고 대통령 대선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애매하게 해버리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이게 뭐냐면 물가 2%를 목표로 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이번에 뭐 알고리즘 매매라고 그 정확한 거를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이거 이거 챗 GPT한테 지금 한 달간 학습시켜가지고 이번 사태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신성델타테크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존도체도 우리 난리 나가지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한글 배우러 온다 뭐 있었잖아요. 연세대가 빵 만들다가 뭐 이제 뭐 저기 계속 빵 만들고 고려대는 뭐 뜨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 나왔었죠. 초존도체주 급락을 급락을 야기한 게 개인들의 패닉셀인가 이게 과연 그렇죠?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였다 이거. 알고리즘 매매였거나 알고리즘 매매가 그걸 견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허수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판이 더 큰 거죠. 전 세계적인 판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초존도체에서 나타난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급락을 시켜버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급락을 시켰던 뭐 언론에서 나왔던 별 분석 다 있었잖아요. 앤 캐리 트레이드부터 해서 한 20까지 있었나요? 어쨌든 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나중에 저기다 다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파월한테. 야 너가 그때 2% 물가상승률 그거 잡는다고 그거 거기까지 간다고 금리는 안 하다가 너가 리세션 불렀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평성대한 곳에서는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잘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는 거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형에 처할 사람이 필요해요. 옛날의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망하면 누군가 대표적으로 형을 처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삼족을 멸하고. 그렇죠?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고려 조선시대 보면.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나는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 주체가 있는데 나는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금리, 너는 네가 금리 결정권 지고 있었는데 너가 그 중요한 시기에 2% 그거 목매가지고 네 욕심 때문에 네 날을 안 하는 바람에 리세션 와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망쳤네. 너 주범이야. 이렇게 몰아가지고 완전히 역사 속에 흑 역사의 주범으로 몰아버릴 겁니다. 파워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2%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PPI 나오고 CPI 나오잖아요. 지금 13일 날 PPI 나오고 14일 날 CPI 나와요. 생산자 물가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가 생산할 때 물가가 결국에는 나중에 소비자가 소비할 때 물가로 이어지겠죠. 달 기준으로 보면 MMM이니까 MMM이니까 전달 기준이죠. 2021년 2022년에 비해서는 안정이 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끝나고 바로 이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것보다 안정이 됐다고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아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건데 물가를 아예 죽여버리면 경제가 죽어버리는 거죠. 물가가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가 죽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소비자가 좋을 것 같죠. 사는 가격이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임금도 떨어지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무도 생산할 동안 딱 일 안 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대가가 떨어지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다 놀지.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인 거죠. 물가가 잡히는 건지 정말 리세션 아래 공포가 물가가 마이너스 가면 최악이에요. 그거는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완전 망해서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어느 순간에 금리나 카드를 써야 되는가 너무 고민인 거죠. 자기가 역사책에 지금 퇴임 후에 어떤 경제를 살린 저기가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 경제를 망친 저기 주범이 되느냐 지금 갈림길이에요. 어쨌든 안정은 되고 있다. 그다음에 CPI도 PPI 달별로 보겠습니다. 연연 PPI YY CPI CPI도 지금 2020년도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이 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그 2% 기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거든요. 2%를 가려면 지금 2%를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2.5에서 3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2까지 기다리다가는 지금 이거 옴팡 뒤집어쓰게 생겼거든요. 지금 지난달에 3.1 예상했는데 3 나왔어요. 그렇죠? 3.1 예상했는데 3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3하고 2는 1%의 갭이 있기 때문에 2%까지 이걸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2%를 가려면 2.5 이하로 가야 되는데 2020년 이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가 거의 지금 5랑 3 사이에 있잖아요. 이걸 2로 낮추려면 완전히 한 단계 레벨 다운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몇 달 사이에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 CPI 가 나오지만 연준의 기존 목표에는 아직도 미칠 수가 없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잡히긴 잡혔지만 이 소매 판매 소매상의 소매상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쓴 비용인데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마이너스 나왔다 플러스 나왔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0.3 예상됐는데 0 나왔어요. 예상치 상회 했죠. 어쨌든 이거는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와야 되죠. 예상치 상회가 나와야 되죠. 예상치보다 소매 판매가 잘 나와야 경기가 안 죽었다는 거니까 지금 예상치 상회 왔다 갔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를 지금도 그래서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심한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은 파월이 휴가를 갔는데 휴가지에서 당장 불러와라. 불러와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슨 두 단계를 낮춰야 된다는 극단주의적인 사람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파월이 머리가 더 빠지겠죠.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실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망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실적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돌 코리아 파인애플 좋아해가지고 이거 기대서 주가가 좋진 않아요. 돌이 그거 있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크진 않죠. 그다음에 여기서 홈디포 같은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홈디포 있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도 있고 소매 판매 있는데 월마트는 더 다양한 제품을 파는 거고 홈디포는 공구들을 주로 파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까 전에 말한 소매 판매랑 연결이 되잖아요. 저런 소매 상점들에서 사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연준이 요구하는 2%까지 안 빠졌더라도 소매 판매가 좋아서 저런 월마트나 홈디포의 실적이 좋으면 경기가 안 죽었다는 거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닿지를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게 저기 여지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아직 우리 소매 판매 극건에 기업들의 월마트나 홈디포 실적 좋잖아. 우리가 정책 실패한 거 아니야? 너네 너무 급하게 하지마. 2%를 그 목표라고 했지 내가 2%를 갈 때까지 금리를 버틴 기 때문에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다 쇼커가 나고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손 쓸 방법이 있어요. 너네 늦었네. 왜냐하면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파월이 다시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져 버리면 이게 벌어져 버리면 이제 거기서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야 너 왜 이제 와서 그걸 하는 거야.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아래 공포가 실현이 현실화가 됐는데 이제 와서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했어 7월 달에. 이렇게 돼버려 지금. 파월 입장에서 이거 기업들의 실적 어니 쇼커 나오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한두 개는 당연히 업종별로 어니 쇼커가 나오는 업종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전반적으로 특히나 소매 판매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유통기업들 실적 다 망가지면 이거 완전히 다 온팡 뒤집었습니다. 지금. 지난 1분기 실적이 2% 빠져서 36.4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이건 저번에 봤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보기 전에 한 번 다시 보는 겁니다. 넷 인컴이 7% 빠졌었고요. 홈디포 실적이 그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EPS 3.63 달러 마이너스 5%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퍼레이팅 인컴으로 해놨네요. 이것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당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그다음에 판매 매출까지 전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글로벌 컴페어 컴페어 스토어 세일즈 트렌드 이것도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이게 2020년도 4분기부터 꺾였죠. 2020년도 4분기부터 꺾여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다시 2020년도 1분기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홈디포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영위하고 있는 홈디포의 전체 사업장 지금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들의 매출이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마이너스 매출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폭은 줄어들고 있긴 해요. 2023년도 1분기에 여기서 완전히 역으로 갔죠. 0.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회복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2.8 마이너스니까 아직 플러스로 전환하려면 좀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네요. 특히 미국에서는 전체 평균 2.8보다 더 안 좋네요. 결국 북미의 실적이 중요하다. 지금 다른 치폴레랑 월마트였나요? 그런 것들은 미국의 실적이 전세계를 견인했었잖아요. 그런데 홈디포는 지금 반대로 미국의 실적이 전세계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미의 홈디포 소비자들이 늘어나야 된다. 아마 집 꽂히고 이런 데 지금 조금 돈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필품이나 먹는 거. 월마트나 치폴레 이런 것들은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집 꽂히는 거는 좀 미루자 해서 이런 공구를 안 사나 봐요. 나사나 무슨 드릴이나 해머나 이런 걸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걸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녹슨 거 좀 쓰지 이런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CEO가 저번에 메시지 한 거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구매 행사에서도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 영업팀과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는 CRM 플랫폼 CRM이 고객관계 관리죠. CRM 플랫폼을 제공하고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여 영업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과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교차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거 프로 판매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있죠. 우리로 맥가이버들 대상으로 더 영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 말고. 아시겠죠? 거기서 더 많이 사고 비싼 걸 사니까요. 한 줄 매듭형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물가여 제발 물가로 둥둥 떠가지 마요.